존경하는 46만 김포시민 여러분, 22년 전 우리는 김포구 시대를 마감하고 시로 슬격하는 가슴벅찬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날에 시민 모두와 함께 자축하고 미래를 향한 비전과 결의를 다져야 하는 오늘, 코로나19의 일상을 빼앗기고 개나리 진달래 피어나는 봄조차 잠식당하면서 마스크 속 얼굴에는 웃음조차 잃었습니다. 서로의 희망과 미래를 이해하게 할 이웃끼리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 만남과 대화를 아껴야 하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지독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는 시승격 이후 10년마다 인구가 배로 늘어나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인구 50만을 넘어 서부수도권의 거점이자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기반들을 착실하게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20만 인구가 입주한 김포 한강신도시는 김포 골드라인 개통과 함께 불편하고 부족했던 도시 인프라를 하나 둘씩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한강신의 플리스와 풍무권 역세권 등 김포의 주요 사업들도 오랜 부침을 떨구고 새로운 전략으로 정상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가 시승격을 계기로 남다른 성장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46만 시민의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참여와 희생이 시민정신 때문이었습니다. 더 큰 미래를 설계하고 자족도시의 기반을 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실현과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 그리고 지역과 국가를 위해 우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와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경제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합니다. 김포의 뿌리와 성장동력을 무너지게 할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의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김포시는 김포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코로나19를 막고 민생경제를 살리면서 지역경제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긴급생활경제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 두기와 직장 및 개인생활수칙 등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일체 유심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람이 하는 일이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침략과 전쟁 그리고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낸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 김포는 도도하게 흐르는 한반도 역사의 중심인 한강항구에 있으면서 가장 주체적으로 이를 풀어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은 아닐 것입니다. 2021년 23번째 시민의 날은 다를 것입니다. 진달래꽃 꽃게 핀 가연산 정상에서 뽀얀 꽃망울을 활짝 터뜨리는 개양천 번나무 그늘 아래서 흐드러진 춤사위와 넉넉한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정겹게 만날 것을 약속합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참아내시는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제삼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우리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